외출하기 3분 전 세안제를 씻어낸 후 바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분을 사용합니다. 얼굴, 목, 귀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줍니다. 20에서 30초간 충분히 마사지하여 주세요. 깨끗한 물로 가볍게 씻어줍니다. 여러분은 방금 외출을 하기 3분 전에 세안 및 면도로 인한 피부 자극을 진정시키고 세안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막아주었으며 세안 후 남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. 마이너스 3분 맨으로 제일 빠른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. 마이너스 3분 맨 3케어 시스템 피부 진정 피부 보습 피부 청결 이렇게도 사용해 보세요. 면도 시 사용 비누나 기타 거품 세안제 대용으로 면도 시 사용합니다. 가벼운 물 세안을 할 경우 세안제로 피부가 좋아하는 마사지 제품으로 피부가 힘들 땐 마스크팩으로 사용 이제 외출하기 3분 전에는 꼭 마이너스 3분 맨으로 피부 관리하세요. 그렇지만,